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아 아 으 오 오 오 오 오 오 o 아 allied 매니어 마 à 5 아 예 아 아 그 연습을 해야 하는 게 알았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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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 천천히 계속 안전하게 계속 안전하게 계속 안전하게 마지막 릴레이 중요하다 안전하게 탈을라기 중요하지 이렇게 돌리려고 미리 가죠 자 이제 릴레이부터 자 릴레이부터 1경기 이제 학교 대기를 한다 생각하고 할거야 셋 고 천천히 안전하게 어깨 저쪽으로 들어와 어깨 얘들아 2번 2번 딱 밟으면 탁 밟자마자 탁 떼라고 어깨 자 이거 실수 수정하는거 알잖아 몰라 알 그것도 알지 어깨 들어가는 중간에 실수는 끝까지 해야됩니다 상대팀이 상대팀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밟을거라고 여기다 밟을거라고 여기다 밟을거라고 여기다 밟을거라고 준비 다음에서 넷 셋 고 밟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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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을거라 상대팀이 무조건 실수하면 안돼 천천히 땀 못쌓을땐 천천히 실수하면 안되냐 하나 딱 밟아 쭉 히히 앟 이 집은 신수가 많이 나와 천천히 계속 신수가 나왔잖아 그러나 2초야 몇초야 23초 이러면 상대팀이 끝까지 지는거라고 알았지 상대팀에서 21초 나왔다 알았지 우리 세분만에 21초 깨야돼 21초 나와야돼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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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으면 탁 밟아줘야지 그지? 그러면 하나 두 번에 갖다 멈추든지 시작 안되면 그럴까 봐 실전을 하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멈춰야 될게 3,6으로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다음에 손 준비되면 시작하자 천천히 해보자 그렇지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야 돼 나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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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자 들어오려고 빠르게 하나 둘 조금 빨리 나간다 조금 천천히 나가라 안전하게 좋아 들어오려고 빠르게 받아 좋아 좋아 조금 천천히 나가라 오케이 자 이렇게 되죠 알겠나? 1번이나 안전하게라 준비되면 시작하자 안전하게 싸가자 잡는거라 했다 빨리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올 때 복구축겨 복구축겨 밟아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빨리 복구축겨 그래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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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돼 오케이 잘했어 자 마지막 신고하자 4분에 신고하자 4분에 준비 그대로 할게 자 손 밟아 좀 빨리 복구축겨 빨리 복구축겨 천천히 해도 돼 더 밟는거 볼거야 복구축해서 밟아라 그래 좋아 복구축해서 밟아라 복구축해서 밟아라 오케이 좋아 오케이 나갈 때도 나갈 때도 복구축이고 밟으면 촥 치어 나가는거야 최대한 빠르게 나가서 멈출 수 있을 만큼 멈추는거야 알았지? 오케이 잘했다 일단 너희들 들어가고 목욕을 날 수 올게 알았지? 네 icopot 저희는 nerves 목욕을 목욕을 찾아라 바로 새벽 새벽 성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